저 입장에서는 영어 비밀을 지금 누출하네요 안녕하세요 전국민 영어 가이드 프로젝트의 이호성 루페입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현직 가이드들이 필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설명하는 법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실생활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지향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주아주아주 설명할 기회나 그런 제일 많은 설명 중의 하나가 바로 한글이죠 뽕을 주의하셔야 되는 코리안 아파벳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글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려줘요 한글이다 이건 한글이고 코리안 아파벳이라고 하고 How many characters do you have?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몇 자죠?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입니다 네 그래서 14 consonants and 10 vowels 이게 컴비네이션이 돼서 하나의 음절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음절이 syllabally라는 단어거든요 그 정도 내용들을 가지고 한글을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이 왜 이렇게 대단하고 많이 칭송을 받냐 하면 It is the youngest and the latest alphabet 이걸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는지가 딱 알기 때문에 한글날이라는 내셔널 할리데이까지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안 나아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그거를 어떤 책으로 기록해놨다 그게 훈민정음 헤레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게 지금 현재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올라가 있다 어떤 북인데 which explains the principle of Korean alphabet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라는 등재라는 표현에 대지근에잇라는 표현을 쓰셨고 레지스터됐다는 표현, 리스티드 됐다는 표현 뭐 레코리디드 됐다는 표현 뭐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편하신 대로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Most scientific alphabet Youngest and Latest 누가, who, and when 이 정확한 알파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날이라는 내셔널 할리데이가 있다 그리고 그거의 원리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 놓고 설명해 놓은 훈민정음 헤레본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Why is scientific alphabet or language? 하면 이걸 얘기해 주면 돼 여기서부터 약간 upper level 일단 우리나라 자음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발음이 될 때 여기 발음기관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It takes a motif from the vocal organs when it's pronounced 이게 발음이 될 때 했던 모양 그 쉐입을 그대로 따온 거다 라는 이야기 하나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모음의 경우에는 천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늘, 사람, 땅 천지인 하늘, 땅, 사람 간의 하모니를 추구했다 여기 보면 한글의 철학을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글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는요 그 외국인 친구 이름을 그냥 한글로 써주면 돼요 맞아요 광화문에 가시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그 동상 아래쪽에 세종이야기라고 하는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지하, 지하도 잘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외국인 친구들 북글씨로 이렇게 본인 이름 쓸 수 있게 무료로 거기 해 주시거든요 여는 것도 10시인가 늦게까지 여세요 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셔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정도만 하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한국을 민간 외교관도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알람 버튼 누르시면 가장 먼저 영상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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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